신앙고백 장소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CCM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배워보고 한번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ках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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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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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